치킨을 시켰는데 왜 반찬가게 통이 왔지 BBQ의 골뱅이치킨입니다 가격은 싱글 13,000원 더블 19,000원 패밀리 29,000원 참고로 이 친구는 더블 매운맛 새콤한 맛 두 가지인데 착한 맛으로 했습니다 일단 파츠에다가 골뱅이를 넣었습니다 어? 양실화입니까? 3,000원짜리 닭강정컵을 시켰나요? 13조가 12조가 19,000원 시장통닭 느낌의 튀김옷입니다 공복에 골뱅이 약간 질길 만큼 쫄깃쫄깃한데 비빙을 못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츠는 새콤한 파츠 그 자체입니다 퍽퍽 분명히 골뱅이를 먹었는데 파맛밖에 안 나거든요 자 확실하게 골뱅이 들어갑니다 골뱅이를 찾습니다 오케이 BBQ 골뱅이치킨의 평가는 더 저렴하고 양많은 파닥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리뷰를 본 당신 19,000원 굳었습니다 오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